라떼? 라떼? 야!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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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기 큰이네. 라떼야. 잠깐만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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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림? 신나, 신나, 길림. 현동민 씨! 현동민 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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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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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왜 가입을 한 거야, 왜? 아니, 나는 덕민 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싶어서요. 뭘 알아냈는데? 뭘 이렇게 냈는데요? 어, 차시한 허벅지는 덕민 씨의 복지들. 아, 아, 아. 쇠고래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아, 이거 나요? 아, 정말 이렇게 나요. 아, 진짜. 나도 가르쳐줘요. 뭘요? 덕질하는 거. 덕질이요? 덕민 씨가 덕질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도 덕민 씨 한번 덕질해 보려고. 덕민은 나의 길? 덕질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요? 덕질은 바라만 봐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돼요. 왜요? 바라만 봐도 행복한 거니까. 그게 우리 룰이에요. 그럼 나도 덕민 씨 바라만 봐야겠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즐겁고 뭐 보기만 해도 설레. 단추는 왜 풀려요? 아, 좀 더워서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웃는 게 좋. 시계는 왜 또? 손목이 좀 아파서. 시안이는 아무튼 그런. 더럽게 예뻐가지고. 바라만 보라면서. 바라만 봐요. 내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여보세요? 자, 이렇게. 해외이 그냥. 이거 어떻게.